네 안녕하세요 페더로 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페인 와인이 지가 어느정도 인지 왜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여행 하시다 보면은 와인을 공짜로 주는 데가 있는거 아시나요 까미노 길을 걷다 보면은 라푸엔타 델 비노라고 해갖고 와인이 분수처럼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해보구요 와인의 등급도 한번 보고 그 와인을 시키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인으로 유명한 곳은 많아요 우선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와인 양대 투탑이죠 그 두가지가 제일 유명하고 아르헨티나도 있을 거구요 칠레도 있고 그리고 미국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남아공도 와인을 꽤 생산하고 있고 주력산업으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많은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고 많은 인지도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작 면적만 보면은 스페인이 세계 1위 인데요 그 이유는 워낙 건조하고 수자원이 부족해서 넓은 간격으로 포도나무를 심기 때문입니다 와인이 유명한 도시는 프랑스에선 보르도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토스카나 반면 스페인은 라 리오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의 스페인에서 레드와인은 미지역에서 생산된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와인의 샘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혹시 페인의 술래자의 길을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그곳을 걷다 보면은 이라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라체 양조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라푸엔타델라 비노라고 해갖고 와인의 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즐이 두개가 있는데 거기서 한쪽에는 이제 레드와인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물이 나와요 드시고 싶은 만큼 드셔도 돼요 몇 병이고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비노 호벤 호벤이란 단어가 뭐냐면은 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애기 와인인 거죠 애기 와인 엄청 셔요 그래서 많이 못 먹어요 저같은 경우는 와인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들도 불구하고 일반 물컵 사이즈로 딱 두 잔 밖에 못 먹겠더라구요 술래자의 길 걸으시는 분이 있으면 이라체에 들르셔갖고 이렇게 와인 공짜 와인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스페인에서 사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등급을 매겨 갖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게 알기만 알지 디오 레벨 이상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 가난한 여행자 였고 정보를 알고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먹어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VDIT 까 비노델라 띠에라 하면 띠에라가 영토에요 땅에서 나오는 그 밑에 나오는 메사가 뭐냐면은 테이블이에요 어떤 품질 기준이 없는 그런 메사 그런 와인이고 제가 먹었던 것은 이제 VDIT 요고 등급이구요 근데 조금 비싼게 이제 디오 디오 씨 빠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빠고는 최근에 생긴 등급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2013년도에 생겼던 최고 등급 승인된 양조장 에서만 일부만 생각하는 데는 와인 이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카톤 와인 이라고 해 갖고 우리 팩 와인이 있잖아요 팩 팩에 나온 와인 저는 팩 와인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난한 여행자나 술은 좋아하는데 자주 많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 하면은 저는 입에 맞았어요 입이 별로 고급스럽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나쁘고 안 좋고 그런거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과 관련된 스페인어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거에요 제일 중요한거 우리 레드와인 레드와인은 이제 비노 띵 또라고 해요 우리 샹그리아 아시죠 샹그리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와인에 과일을 넣어서 먹는 과실 와인 주라고 해야 될까요 큰 물병 있잖아요 거기다 와인 반 넣고 그리고 이제 스파클링 우리를 치면 뭐 사이다 이런거 같은 것도 놓고 과일도 놓고 뭐 좀 설탕 놓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숙성을 하시는 분도 있고 숙성을 안에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레몬 중요하죠 레몬 항상 넣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샹그리아라고 합니다 사실 샹그리아가 상그레 나 피라는 단어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종교가 천주교다 보니까 이 성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럴 때 와인에 적신 그 성체를 줘요 이게 뭐 매년 매번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와인이랑 종교랑 결부 시켰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도 역시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구요 그 다음에 이제 비노 블랑코 블랑코는 블랑코는 뭐냐 하얀 이런 뜻이에요 까사 블랑카 얘기 들어보셨죠 까사가 집 이란 뜻이고 블랑카가 하얀이란 뜻이에요 스페인어는 앞에 명사에 의해서 형용사 끝에 끝 뒤에 끝이 바뀌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스페인어 배우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까사 블랑카 어딜까요 백악관 그리고 이거는 비노블랑코 와인이 하얀 거니깐 우리로 치면은 백와인 와인 주문 하실 때 와인 하나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와인 한 병 주세요 할 때 병은 스페인어로 보테야 라고 해요 그래서 우나 보테야 될 비노 와인 한 병 이렇게 하죠 다음에 우네 보테야 될 뽀르빠브르 하면은 비노 한 병 와인 한 병 주세요 이렇게 하죠 아까 언뜻 말씀드리면서 지나갔는데 비노 호벤 호벤는 젊은 음식 앞에 젊은이 들으면 미성수구이 그래서 비노 호벤 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데 단어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스페인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으신데 와인 따개 있잖아요 와인 오프너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르의 보테야스 라고 해요 근데 이젠 우리가 와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메 뿌에데 레코멘다르 이렇게 하면은 레코멘다르 하면은 리코멘 드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메 뿌에데 레코멘다르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뭐 에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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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좋아하시는 메이커가 없으면은 그 지역마다 그 지역 와인들이 있거든요 혹은 자기네 레스토랑에서 해서 만드는 와인들이 있구요 그런 와인은 비노데가사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는 와인이라고 해갖고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끔 가다 보면 진짜 맛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에서 먹을 때는 항상 비노데가사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함흥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노데가사를 먹을 때 만약에 안주가 없다 라고 하면은 올리브 올리브를 달라고 하면은 올리브 한 접시에 한 이유로 1유로 에서 3유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줍니다 지금까지 스페인 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스페인 와인이 경적지가 1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3위의 생산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스페인 와인의 인지도 그리고 와인을 공짜로 주는 이라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와인을 보는 등급 그리고 와인에 관련된 스페인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페두로 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